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개별 국가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을 내 이긴 적은 있지만, 국제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환경단체,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.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,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.